우주 얘기하기 전에 셀록스 이야기 해주시죠 간단하게 저기서 언급하신 내용을 못하셨으면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또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셀록스가 2000년에 개발됐던 휘발유 대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짜 휘발유 논란이 2000년에 당시 이게 혁신이냐 가짜 휘발유냐에 대한 논쟁도 굉장히 뜨거웠고 당시 이걸 왜 제가 비교를 했냐면 그때는 정유사들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네 석유시장을 이건 혼선을 일으키는 이건 근데 지금은 석유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유사들이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엄청 강화됐고 친환경 대체 연료로 가야 된다는 게 미래 비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그때는 사실 정유사들이 들고 일어서 결국 재판까지 가서 졌거든요 세녹스가 졌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금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개정하는 시대가리가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세녹스의 추억이 떠오른다라는 한 줄평을 남겼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 얘기를 할 때 저한테 미리 좀 기뜸해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우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우주항공청 신사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해 드렸는데 오늘은 보니까 항공주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중소항공사들의 주가의 움직임들 좀 나타나면서 뭔가 기대감이 좀 있나 싶었는데 뭔가 우주의 기운까지 항공주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야 되나요?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는 건 아닌데 우주의 기운까지는 모르겠는데 대기권 안에서 일단 날아가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이 괜찮죠 일단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 3분기에 WTI 기준으로 90달러 배럴당 90달러 때 육박했다가 지금은 어쨌든 70달러 때 초반 그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터졌지만 크게 오르지 않고 70달러 때 초반에서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유 가격이라는 게 사실상 항공사 영업 비용이 3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항공사들의 어떤 영업이익이 올라갈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환율도 안정돼 있잖아요 비교적 1300원대 초반 혹은 1200원대 후반까지도 이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비교적 안정돼 갔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항공사들의 어떤 구매력도 커지고 원화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행 수요도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운임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었을 때 30% 이상 높은 수준이고 최근에 홍해 사태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백길이 막히면서 항공 운임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수혜가 부각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물 수요라든지 여행 수요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국제 노선도 코로나 이전 대비 80-90% 수준으로 다 회복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이 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3박자, 4박자를 다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박자, 궁짝, 궁짝, 궁짜자, 궁짝 참 박자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4박자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 밸런스가 맞죠 항공주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의 기운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안정화 찾고 있죠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여객이나 화물이 증가한다 정말 이게 유례없는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엠순재 고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항공업체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해외여행이 최근에 이제 단거 뭐 잔거리도 물론 많이 가시지만 단거리 위주로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LCC 이용 고객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까지 작년 LCC 이용 고객이 2,169만 명 대형 항공사 이용 고객 수가 대안항공사 아시아나 이용 고객 수가 2,063만 명이었으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LCC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 LCC 이용 고객이 450만 명이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5배 가까이 이용객이 증가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좋은 그런 몹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영업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1,500억이 좀 넘을 걸로 보여지고요 TAE 항공이나 그다음에 진에어 같은 경우도 1,500억 내외로 지금 예상이 될 만큼 이런 항공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됐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수기 동안에 실적도 개선된다고 하게 되면 1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제 내박자 노래 살짝 불렀는데 우리 임순재 고수님도 그렇고 다들 반응이 이제 없다 여도은이 뭘 하든 이제는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제작진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누구의 반응을 원하고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부르는 거니까요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피식 웃음만 지으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항공주 관련해서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 이슈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합병 이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속 심사가 여러 번 남았다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불확실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에 그냥 단순히 좀 짧게 말씀드리면 뭐 합병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성수기도 좋고 다 좋은데 다들 한번 이제 발행 주식수를 다 까보시면 제주항공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에 3,600만 주가 지금 7,600만 주입니다 4,000만 주가 더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진카를 통해가지고 증자가 되었고 아시아나는 지금 거의 박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다른 곳들도 다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다들 주식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식만 늘어났냐 그러면 이자 발생 부채 같은 경우에도 다들 매우 재무조에 부담스러울 만큼 부채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데미지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항공주는 아니면 국제효과가 떨어지면 오르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아주 좀 거의 완벽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국제효과 오르면 빠지거든요 국제효과가 떨어지면 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기로 접근하는 섹터로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지금 배당을 줄 여력도 그 다음에는 실적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재투자를 할 만한 여력도 없는 곳입니다 부채가 워낙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둘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차 떼고 폿 떼고 합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투자이디오로 가져가기에는 애매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항공주가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은 약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재규 고수님은 항공주 전반적으로 우리 테이버 고수처럼 부정적으로만 보시나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 자체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가능성도 2월 초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부각 우리나라 시장 항공주들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티웨이항공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권에 대한 운수권 모멘텀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대형주로서는 뭐 대한항공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순재 고수님 티웨이항공 좋게 보시잖아요 네 티웨이항공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유럽 노선이 지금 6월부터 한국 크로아티아 노선이 취항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시아나가 지금 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분야를 지금 이제 분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이제 주요 인수 주체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EU에서 티웨이에 대한 정보 요청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티웨이 입장에서 보면 화물 부분을 인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객 중심에서 뭐 일단 화물 부분으로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항공주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4분의 의견 한 주평 확인해 보시죠 자 임순재 고수의 의견입니다 겨울 성수기다 그리고 손수호 고수는 항공주 4박자마자 떨어진다 이재규 고수는 상승 흐름을 타는 중이다 테이버 고수는 항공주는 국제유가 내린단만 단타로 보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성비구는 항공주에 완료합니다 독재iding 결정해서 names 즉